일단 오랜만에 소속사를 옮겼다기보다는 처음 옮겼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라고 답변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기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구해선이고 저는 저고 제가 그냥 제 길을 가는 것이고 제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주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근래에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마음은 항상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이 그렇게 마음 같은 건 늘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은 연기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생각했을 때 늘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림을 그려야겠다 마음 먹을 때 그림을 그렸던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으로는 배우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보신 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?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뭐 전혀 그런 의미보다는 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딱 그런 작업이 이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림 작업이나 영화 작업이나 저한테 굉장히 냉정해요 저 스스로에게 제가 한번 저랑 작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다우더라는 영화를 작업했을 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연기를 할 때는 모르던 것들을 제가 감독 일을 하고 연기하는 저를 통해서 굉장히 저 스스로 좀 많이 냉정해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뱉어세 Gott Tilank 그리고, 이것은 이 패러들에게는 이kins này가 있어요 그리고, bon주가 love this 그리고, 이는, 이 패러들에게는 여러분은 이곳에 뱉어져던 것 같아요 뱉어왔어 그리고, 이 일도의 맺협을 그리고, 이곳은 에어